결국 와버렸군 결국 와버렸군 그래 무슨 일이지? 모든 걸 다 알고 왔습니다 이제 말해주시죠 각곡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? 내가 쉽게 알려줄 걸 생각하나? 난 다른 선생님과는 좀 다를 걸세 오마이갓 뭐야 9000이잖아 괜찮습니다 나 피 없는데 졌다 이거 졌다 이거 야 졌다 야 졌다 야 이거 야 이거 졌다 이거 와 이거 와 저장했었어요 아잇 뭐 말랩 죽어야돼 야 야 짱쎄구만 이게 아닌데 세이브 했었어요 했어요 그 뭐냐 노래 팔고 말랩을 찍어야 겠어 옆에 길 갔다 왔어요 월요 월강님 고맙습니다 천원이야 헉 하나 2,222원이야 여러분들이 템을 맞추라는 신의 개시 아니겠습니까? 아 이거 캠 맞추라는 아 이거 캠 맞추라는 저거 뭐냐 일단 방호부부터 헤딩 좋아 이렇게 해서 장비 어 여은이 이게 더 세구나 이렇게 해서 구입하고 얘가 얘가 가인이가 너무 싸운거 들고 있었어 만녀필 하나 사주자 샤키오커님 핑클럭과 여섭쇼 고맙습니다 이렇게 팔고 어 소화기 하나 사주자 그리고 야 방호가 없구나 헤딩을 못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모텔 갈 필요 없어요 그 가야돼 그게 뭐냐 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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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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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츠가서 애들 때려 잡아야돼 여기서 이츠 이츠 씹 2층 왼쪽이요? 여기? 2층인데 여기? 3층이구나 여기? 도서관 갔는데 하나 못찾았어 여기 아닌데 3마리 여기일텐데 3층 위쪽? 잠시만요 일단 랩 좀 올리고 이거 아닌데 3층 위쪽을 보러 갈까? 잠시만요 3층 위쪽이요? 여기 아니라니까 여기 아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랩업을 해야 돼 Ecg %$%&$%&%&%&%%&%$%&% 꾸르르 꾸르르 3층? 아이 잠깐만 3층은 한곳에 안갔다고? 어딜 안갔지? 여긴가? 여긴갔고 여기에 안갔나? 여기 왔는데 그래서 했잖아 여기도 왔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강당에서 그 교자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? 딴 곳인가? 아 여기?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 깜짝깜짝 네 여기 했는 것 같은데 굳었다 여기 했어 저거 봤어 제모님 고맙습니다 다 가본 게 1층 옆? 아 계단 옆?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봤어? 계단 옆에 했는데? 4층 가는 계단 옆? 3층 어? 어? 응가노 중이었나봐 무지혜드님 고맙습니다 밑에 계단이요? 여기? 여기? 아 나 뭔가일지 모르겠네? 낚시 같애 여기서 좀 잡아야겠다 낚시야 아니야 다 봤어 지금 체크한 거는 어딨는지 몰라요 오 밀키스? 하진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딘지 다 가본 게지 서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호 쪼어는 서포터 고맙습니다 1호 쪼어는 서포터 고맙습니다 2호 쪼어는 서포터 고맙습니다 이제 다 9다 좀만 있으면 바로 10대인데? 지금 원래 나오는 거 선행님 고맙습니다 1호 쪼어는 서포터 고맙습니다 2호 쪼어는 서포터 고맙습니다 2호 쪼어는 서포터 고맙습니다 이렇게 잡고 화장실 옆 4층 보자 여기 가면 안 되잖아 책 한 권 찾아야 돼 나 지금 죽어가지고 저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가면 슈팅님 고맙습니다 저 죽어요 저 레벨 10이 아니라서 1층 잠시만요 일단 레벨 10부터 올리고 갈게요 1층을 다 올리고 갈게요 다행히 한 번 여쭤보고 동행한 이즈 펫 변신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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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레벨 10대라 어 공격이 되게 세 스킬 안 써도 돼 더 쉽 될 거 같은데? 빨리 엔딩 궁금하다 네 방제가 이름이에요 게임 이름 용진발씨님 서포터 보겠습니다 펑터가 짱 좀 이따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? 렉틱까지 올리고 천당은 교장 잡고 같은 건가? 그런가? 3. 레벨 9 1. 레벨 9 2. 레벨 9 2. 레벨 9 어떻게 죽을라나? 살리면 되겠지? 어? 뭐야 돌진하는 스킬도 있어 뭐야 아이 근데 공격이 더 센 것 같아 공격이 더 센 스킬보다 레벨 10 됐다 호진이랑 누룽이 하면 됩니다 아 뭐야 위치 돌진 좀 센데? 어 됐다 다 10 됐다 이제 아 이거 깔끔하게 칩 됐네요 나이스 장비 아이템 뭐인지 보자 동구바지 장비 0이 입었나? 됐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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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반복하지? 이쪽 가야된대 잠시만 이제 1층도 가보자 1층부터 저거 뜨뜩 얜 소화기지 완룡필에 아니야 이제 방어구를 맞춰줘야 돼 청바지 청바지 입혀주고 청바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비에 호진이를 비키고 신발 2개 삼되나? 청바지 영이 무기? 왜 영이는 세잖아요 누렁이? 누렁이는 안 입혀도 되는데 누렁이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누렁이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음 가팔구 어차피 싸우면 필요없어 어차피 싸우면 필요없어 2개만 됐다 저장해서 이제 로봇님 고맙습니다 이제 금서 이게 뭐야 이게 짱센거 들고 있는데 어차피 얘네 무기는 이제 다 A고 개좋은거 입고 있고 이제 신발만 2개 사서 하나 둘 사서 장비 영이 신발 하나 가인 님들 왜 누렁이 좋아해 누렁이 개좋아해 님들 누렁이 신발 하나 입히고 좋아 누렁이 개좋아해 누렁이 거면 어 담배를 하나 해줘야겠다 하나 팔아서 팔아야겠다 담배 하나 물려야겠어요 누렁이가 딱 담배하면은 20이나 오르네 이렇게 이렇게? 됐다 좋아 간지소 간지소 소간지 소간지 화장실이야 이건 나가는거고 책이 어딨는지 봐야되는데 책 한권만 찾으면 되거든요 내 옆에 있었니 고맙고 로건님 고맙습니다 저 있다 저 있다 책 한권 여있네 연체된 책인가? 아까 닦은사람 나와 내 옆에 있었니 고맙습니다 투명 드래곤? 비켜라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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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 이제 가면 된다 이제 가나요? 이제 가면 된다 이제 간다 아 그 뭐냐 그 사람한테 가야되지 도서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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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 내려가야되지 도서관 그래 책 제목들을 알아왔느냐 네 다 알아왔어요 투명 드래곤 직지 삼.. 심채요절 3권 맥심 2월 5 맞죠? 허허 정확하구나 그래 보상을 줘야지 우와 보상 가슴이 선덕선덕? 어 어 내 팬인가 봐 어 아닌가? 다리가 미실미실미실미 머릿결이 비담결 야 그건 아니지 미안 자 이걸 바꾸라 어? 대골 내꺼 아니야? 대골레 하나 팔아야겠다 내가 저 대골레 하나 얻으려고 저걸 저거 팔면 되겠다 팔아서 누렁이 입힐게요 님들이 좋아하는 누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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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장비를 보자 누렁이 패딩 입힐게 어 돈 없다 님들 허허 아 아 살 것도 없는데 이제 그냥 그냥 교장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 만나러 갑니다 지금 지금 갑니다 3층 3층 여기 아닌데 뭐지? 나 기억력 봐 뭐야 백퍼 털린다고 아닌데 안 털려요 둥둥둥 아 만나러 가기 10분 전인데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10분 전 아 이제 방 이제 다 끝났다 아 저거 하면 끝나죠 아 추천 2,000개 넘게 감사합니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저장할 거예요 저장해놨고 아 추천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장 간다 안 털려 레어트 안 구야되 해보고 일단 말해주시죠 빨리 빨리 싸우죠 지우고 던지기? 지우고 던지기? 스키도 좀 세? 간다 우와 뭐야 님들 바르겠는데? 과학쿠키 우와 이기갠데? 누가 진다 했어 아 누렁이 사기테네 사로키게 개념원리에 이거 뭐야 주거건지기에 스킬에 호진이한테 힐 주고 이겼다 털었다 가볍게 승리했다 천경험치에 천원 결국 이렇게 되버렸군 이제 말해주시죠 모든 비밀을 아직 끝난게 아니라네 들여보네 뭐지? 얘 귀요미 이럴 줄 알고 인지를 잡아놨었지 누나! 동생아 이름이 동생이야 근데 얘 모든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재킷 이리 어쩌지? 나도 놀고만 있지 않았는데 어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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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어? 어? 어?